안녕하세요 고수행마 입니다. 오늘은 통신바독 5단데레 대국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101로 둬서 흙 2점을 잡은 상황. 이 101은 거의 폐착이나 다름없는 수입니다. 왜 폐착일까요? 100에 지금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약점이 있을까요? 지금 국면은 아주 미세한 바둑으로 흙이 여기서 그 찬스를 살리기만 하면 바둑을 역전을 시킬 수가 있는 찬스입니다. 101의 폐착을 흙이 어떻게 찬스로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한번 알아보시죠. 자 실전은 어디를 뒀나 보시죠. 자 실전은 2로 102점을 단수 쳤습니다. 물론 100은 이어질 수가 없겠죠. 100은 2점을 포기하고 혹은 2점을 잡아서 4집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100은 여기를 막아서 100도 여기에 2집이 생겨서 가만히 보시면 이쪽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안전하게 100은 사는 형태를 갖췄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결과가 100의 한집 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참 찬스를 못 살린 흙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어떤 수가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이는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여기에서 어딜까요? 한방에 끝낼 수 있는 찬스 바로 여기 붙이는 수죠. 여기 붙이면 100은 이거 나가면 큰일납니다. 이 두 점을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보십시오. 이게 안되겠죠? 이게 잡히면 안되죠? 자 그래서 2로 붙이면 100은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단수 자 여기서 너 용감함 한번 이어봐라. 자 그럼 난 어차피 100은 지금 미세한 바둑에서 이 9점을 죽인다면은 이게 18집인데 지게 되겠죠? 에라 뭘겠다 이어보자. 그러면은 곧바로 요거 옥집이고 야 이 모양은 이렇게 집을 줄이면은 간단하게 죽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살 수가 없는 모양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2로 붙이는 수를 뒀으면은 100은 여기서 돌을 거둬야 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인데 이렇게 2로 단수 이런 거를 이런 조그만 돌을 잡기 위해서 단수치는 습관들 이런 습관 버리셔야 됩니다. 바둑은 이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는 바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판 바둑이 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이쁘게만 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바둑은 어떻게 해요? 독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게 아니라 이것까지 다 잡는다 이런 마음까지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2점 단수가 아니라 다른 수를 생각했어야죠. 자 그러면 100은 여기서 1로 단수치는 게 아니고 자 여기를 막아야 됩니다. 여기를 막으면은 지금 지금 이거 단수 선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이나 생깁니다. 다섯 집 생기고 이 두 점도 흙한테 안 잡히고 많은 차이가 나죠? 그럼 여기는 흙도 여기가 크지 않느냐 선수로 자세히 보시면은 이 100이 집이 없습니다. 어차피 100은 여기다가 단수를 쳐서 이거를 두 수를 놓고 두어야 됩니다. 이 두 점 잡는 거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두 수를 두기 때문에 지금 여기보다 훨씬 작은 자리죠. 그래서 100이 1로다가 여기를 막았으면은 집 차이가 더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 차이가 아니라 이 찬스를 흙이 여기를 안 붙이고 여기를 놔 가지고 찬스를 못 살리고 흙이 패한 아까운 바둑이었습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